이틀 전 한국거래소가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의 국내 증시에 대한 초단타 매매에 대해서 시장 교란 혐의로 제재를 추진 중이다 라는 뉴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초단타 매매가 또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성행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간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메릴린치의 시장 교란 이슈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메릴린치 계좌를 이용한 미국 해치펀드가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몇 년 전에는 이제 CS 크레딧 스위스 계좌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량 자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교란 이슈까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아마 단기 매매를 쪽으로 집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한 홀드가 창에는 메릴린치가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된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번 이슈를 일으킨 것은 미국 해치펀드인 시타델이라고 하는 해치펀드 기업이 메릴린치의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이슈입니다. 참고로 시타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께 가치주를 설명을 드릴 때 이용하는 퀀트란 시스템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퀀트란은 일단 일반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딱 배제되고 슈퍼컴퓨터로 매매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참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타들이 메릴린치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시켰다라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사용됐던 것이 또 HFT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네 이 HFT라고 하는 것은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말 그대로 초단타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초단타 매매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스켈핑 이런 표현도 쓰긴 쓰는데 고빈도 매매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열광을 하고 말 그대로 단타에 집중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꼭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HFT라는 용어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빨리빨리 단타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또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러한 단타 매매가 성행을 하게 된 걸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단타라는 게 언제 생겼는지 앞으로 좀 들어보면요. 제가 사실 저는 98년도부터 주식을 시작했는데 99년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IT 버블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어쨌든 경제 성장을 시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실 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 시장에 잘못 편입되면서 사실 이 단타 문화가 좀 많이 들어온 건데요. 예전에 99년도 IT 버블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외국계 창고가 오는 매수 들어오면 그 종목은 상한가다. 그리고 실제 일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좀 이제 과거의 어떤 추억을 기억한 분들이 단타 매매를 해서 단기간에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단타 매매가 좀 많이 성행하게 된 것 같고 실제로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 모 증권사 매매 포트 따라잡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증권사가 워낙 매매를 잘했기 때문에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고 바로 종목을 매매를 한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어쨌든 외국인들 따라잡기 이후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표현도 나왔었죠. 실제 외국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국 계좌를 이용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수작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큰 실망을 남겨준 어떤 용어였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이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 정말 찬양을 하고 지금은 외국인 수급 들어왔으니까 매수를 하면 어때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거 어쨌든 잘못된 거고요. 바로 이거를 심리적으로 시타대를 역이용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 파생시장만 보다도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단기 시장이 정말 유명한 시장인데 한두 종목이 아닌 수십 개 종목을 한 번에 HFT를 통해서 매수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다고 매수를 따라 하시겠죠. 하지만 매수가 들어온과 동시에 이들은 0.000초 단위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량을 개인들이 떠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던 게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투자 심리와 맞물려서 이런 것이 성행하게 됐다. 고스란히 피해는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이러한 초단타 매매 그렇다면 좀 줄어들까요? 빈도수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늘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한 번 시타델이 스타트를 끊었고 과거에 CS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먹힌다는 이미지가 좀 많을 거고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 그만큼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먹힌다는 이미지가 좀 강한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호재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번 달 초죠. 증권 거래세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매수매도를 하면서 세금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서 개인들 아무래도 단타를 좋아하는 개인들이 세금까지 떨어졌네? 더 매수를 더 한 번 자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거와 함께 아마 많은 HFT 전략들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앞으로 더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용하면서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또 메릴린치에 대해서 지금 한국거래소가 제재를 추진 중이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사실 저는 조사 대상이라고는 생각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양쪽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HFT가 과연 정말 나쁜 것인가 이런 시타델의 이런 전략이 나쁜 것인가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팀이라 하더라도 수비수를 4명 세우냐 3명 세우냐에 따라가지고 반드팀에서 공격주를 2명, 3명 이렇게 늘립니다. 바로 전략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어쨌든 시타델의 전략입니다. 전략이기 때문에 시타델 쪽에서 전략을 그렇게 짜고 들어왔다는 걸 우리가 알면은 분명히 그 전략에 맞대응해서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을 구상을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전략을 알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초단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타델 CEO를 잠깐 좀 설명드리면 켄스 그리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버드대학 다니실 때 이미 이 시스템, 퀀트란 시스템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월가에서 이제 한참 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연봉이 2015년도 기준으로 2조입니다. 연봉이요? 1년에 2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표를 준비는 못했는데 월가 이제 나오네요. 켄스 그리핀, 그리고 제임스 시먼스, 그리고 달리오, 그리고 이제 미드쇼, 그리고 미드쇼, 그리고 미드 오버덱 이분들이 다 퀀트 펀드 메이저입니다. 보시면 연봉이 다 17만 달러가 2조 되고요. 그 밑에 1조 달러 엄청납니다. 밑에 오버덱이라는 분이 6천억 정도 되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착안할 부분은 이 사람들이 CEO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이 정도 연봉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정도 돈이 벌린다는 것이고 그럼 그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가 이런 큰 자금한테 덤비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FT가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미 들어오고 있고 많아지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당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어떤 그런 좋았던 시절의 어떤 투자법은 잊으셔야 됩니다. 예전에 10년 전에 했던 투자법 지금 절대 맞지 않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안 됩니다. 상한가 30%로 늘어나면서 절대 불가능하고요. 일단 어쨌든 큰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개미들이 싸워서 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HFT로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기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사실 제가 자주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이길 수 있는 요건들이 확실하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기간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 그냥 솔직히 딱 얘기하게 보면 3개월, 6개월, 1년 한 번씩 그들 평가 받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들 윈도우 드레싱하고 매도하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더 가져가면 100% 수익이 날 것 같은 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5% 수익, 2% 수익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어쨌든 시간에 쫓기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은 적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가족분들한테 모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대부분이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내 계좌 보고 왜 네 계좌 2, 30%냐.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계좌는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니들이 돈이 많고 그리고 니들이 그런 전략으로 나온다. 오케이, 그럼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전략인 시간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들고 있자 전략은 아니고요. 무조건 들고 있자 전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타이밍에 맞는 종목을 잘 고르신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시면은 그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 좀 필요합니다. 좀 퍼지게 되면 외국인들도 얘네들이 이제는 과거랑 달라졌네. 사실 개인들이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했었던 98년도보다는 정말 똑똑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전략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전략을 안 바꾸고 98년도, 2000년도 초반에 전략을 그대로 좋아하고요. 제가 잠깐 다른 말씀 드리면은 2000년도에 사실 제약주,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약주, 바이오주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바이오 제약주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사실 제가 이거는 팩트입니다. 바이오 제약주는 2000년도 초반에 사실 저도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이었죠. 실적은 잘 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배당까지 잘 나오는데 사실 이건 경기방원주 느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등을 했고 그때 황후석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같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때 어떤 기억이 남아서 지금도 바이오 제약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론 지금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정말 좋고 정부에서도 많이 정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때랑은 다르게 분명히 종목별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구분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연결하셔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됐건 감에 과거의 전략을 잊으시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시타데리든 어쨌든 CS든 어디든 이렇게 전략을 짜오면은 우리는 그 전략을 뻔히 보면은 당연히 상대방에서 수비수를 4명을 까면 공격수를 더 많이 깔아가지고 골을 넣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은 다른 거 모르겠다. 그러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단기 매매 쪽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장의 외국인들, 기관들한테 기부하러 들어오신 거 아니고 분명히 주식으로 돈을 벌자고 들어오신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그들한테 이겨야 됩니다. 이기려면 우리의 최대 장점, 유일하지만 최고의 장점인 시간에 투자를, 시간에 두시고 매매할 거 없으면 6개월이라면 투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맞죠? 투자를 받고 싶은 건 그 기업들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어서 안달랠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기업을 두 번, 세 번 거쳐서 계속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집을 매매하실 때처럼만 주식을 찾아주시면 주식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타들의 이슈가 있고 금융당구에서 제재를 가하고 어떤 조사를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양쪽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그들의 전략이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저도 같이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게 제재를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타들이 빠지더라도 분명히 다른 쪽에서 분명히 HFT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을 아예 바꾸시는 부분을 저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알고리즘을 통한 초단차 매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사 결과 메릴린치가 초단차 매매를 위탁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금 허수성 매매를 한 것이 적발됐다라고 거래소에서는 또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계에서 또 매수세가 확 들어왔다고 따라잡는 매매를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집을 사는 것처럼 또 주식을 자세히 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라고 말씀하신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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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